여기가 범바위라 하네요 유럽같아 유럽 옛날 집인데요 여기는 북한강입니다. 북한강 검남삼리 이 고사부 이쪽으로도 민가가 있네요. 혹한강말목 총평 10킬로 남았네요 오늘 춘천 서울 강진구 워컬에서 춘천까지 가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충기획티브의 많은 희밀입니다 여기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평열이 있습니다 쇠터마을 손두부 보리삼집 목천가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평지가 아닙니다 경사 30도 경사 30도 고기가 똑같습니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성역이 5.6km 고요 대성리역이 2.5km 입니다 새터마을 하늘카피네요 여기는 구경촌선 철법입니다 철법 터널 구경촌선 청량이 툰턱하는 거요 터널 길이는 50m 오늘 수요일이라 하이올인가 수요일인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요즘 법무부장과 교국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교국이 업무장갑되면 절대 안됩니다 여기 터널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기 터널입니다 여기 터널 12시인가 12시인가 몇시간 걸렸나요 다같이 안 걸렸나요 이거 쪽으로 불 보고 오다가 앉아졌네요 이렇게 터널을 가면 됩니다 이렇게 터널을 가면 됩니다 발앞에 됐습니다. 정리가 보입니다